소협 분명 삼애들과 함께 처소를 철저히 지키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? 홍염 장문은 어딨소? 지금 아미파를... 홍염 장문인을 의심하는 것입니까? 내 직접 장문인을 뵙기 전까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감히 아미파 장문인을 의심하다니 제가 직접 장문인께 안내할 테니 확실히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도관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군요 장문인께서는 운기 조식을 위해 암자에 드셨습니다 도관으로 향한 뱅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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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날개 흠 천파공주님 안녕 여기 천파공주님 찾아서 천파공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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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천파공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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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... 인간! 멈춰라! 저 여자! 저걸 주면 너를 보내주마! 족장님한테 줄 선물로 딱 알맞겠다! 이 놈들! 감히 천파공주님을 노리다니 용서할 수 없다! 히... 내가 졌다! 방복이다! 살려주어라! 내가 잘못했다! 내가 지금 놓아주어도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것 아니냐? 아니다! 인간들 안 괴롭힌다! 우리 족장도 인간인데 우리는 족장님한테 아주 잘해준다! 뭐? 족장이 인간이라고? 마물의 족장이 인간이라니...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인간이라도 그냥 두고 볼 순 없지 어떻게 이런 곳에 이윤과 똑 닮은 석상이 있는 것이지? 인간! 빨리 따라와라! 꿈을 대지 마라! 나 피곤하다! 선생님들 하면서 병의 몸으로 닦아주고 해줄겨 찬ыми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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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예요! 저! 이윤이에요! 저 좀 살려주세요! 이윤아! 니가 족장이라니 어떻게... 저 좀 살려주세요! 말만 족장이지! 제물이라고요! 우리 족장한테 잘해준다. 절대 안 죽인다! 이은아, 걱정 마. 아니다. 족장님 우리 거다. 이은아, 천파 공주님을 부탁한다. 내 무슨 수를 써서든 너를 꼭 구해주마. 본디들을 모두 처치하게 하는 수가 많으니 가장 강해보이는 분들을 제압해야겠어. 용박혁이! 용박혁이! 아니, 혈마보다 더 무섭다. 큰일이다. 족장님, 지킬 수 없다면 우리와 함께 죽는다. 온귀들의 충성심이 너무 대단하네요. 족장님을 살찌운다. 혈마족 대장 혈마장한테 준다. 힐은 말도 안 되는 애. 그런가? 아, 물어봐야 한다. 공귀대장님한테 물어보자. 이 은을 대하는 걸 보니 천파공주님도 이곳에 있는 게 안전할 거야. 힐은 말도 안 되는 게 안전할 거야. 힐은 말도 안 되는 게 안전할 거야. 하겠다. 대장 말 안 듣는 친구들이다. 닥칠 대로 부수고 괴롭힌다. 혼내줘라. 힐은 말도 안 되는 거야. 좀 더 잘 안 되는 거야. 하하. 아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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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린이 부른다! 찾았다! 여기 있었나? 홍기대장은 어쩌고 설마 혼자 온 건 아니겠지? 족장님 지킨다! 보다가 들켰다! 혈마들에게 들켜 이은을 지키러 전투 중인 모양이군 내가 알려준다! 따라와라! 다른 길에 나 누나 만나고 싶다! 대체 무슨 생각이야? 그렇게 노닥거릴 여유는 없어! 제발 내 얘기 들어주라! 누나 잡혀있다! 만나고 싶다! 무슨 소리야? 족장기 민간이라 더 맛있어서 우리 누나 아직 살아있다! 설마 너희 가족들이 모두 인질로 잡혀있는 거야? 보고 싶다! 도와줘라! 홍기들이 마무리라지만 같은 마무끼리도 식량 취급이라니 너무하네 여기에 홍기들이 갇혀있구나 우선 혈마들의 수를 좀 줄여야겠어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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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대장 부인은 특별 취급. 예뻐서 그런가 보다. 불쌍하다. 아래쪽에 있는 대장 부인을 구해달란 말이지. 고맙다. 고맙다. 혹시 예쁜 거 말고 다른 특징은 없을까?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가라.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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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다.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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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rezぞ. ל ק drones wars. 나의 인간을 죽여! 난 약속 지킨다! 여기서 끝이 아니다. 저공 쌍보가 널 찾아갈 것이다. 곧 무너지겠어. 쿠린, 너 괜찮아? 나 죽을 것 같다. 고마웠다. 잘 가라. 마무리 죽은 것 뿐인데, 왜 이리 마음이 안 좋은지. 고마웠다, 쿠린. 이제 이윤과 천파공주님께 돌아가자. 이은이잖아. 천파공주님까지? 저들을 호위하며 오느라. 쿠린! 혈마장을 젖지 않아! 벌써 끝났어요? 쿠린, 너 대단하다. 잘했다. 칭찬인가? 자, 이젠 너희들의 족장을 잡아먹을 놈은 없으니 데려가도 되겠지? 네. 여기는 저 월산이다. 한 번 족장은 죽을 때까지 우리 족장이다. 뭐야, 약속을 어길 셈이냐? 네. 우리 가족 돌아왔으니 너에게 족장 주겠다. 여자도 돌려준다. 미안하따~~ 뭐, 1998년에 이제 일부의 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